1번 지문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럼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그랬어요 그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관계인 나오면 뭔가 조금 사기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사기치려고 이런 뜻이에요 특수관계인하고 관계가 나오면 그러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 그럼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그 행위 자체를 이 행위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가요? 부인해버리고 그런가요? 부인해버리죠 그 행위를 부인해버리고 다시 정부는 무슨 금액으로 다시 재계산해요? 그러냐면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인정액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은 이 물건을 모르는 제3자가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가겠다 이런 거지 정부 고시가인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1번은 X예요 이렇게 두 번째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상속을 받았을 때 과세 표준은 뭘로 잡아요? 그러면 상속은 시가, 표준액으로 잡으시면 돼요 인정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그럼 2번도 틀렸어요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올해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돼서 지목을 변경했을 때 그럼 토지에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했어요 이렇게 문제 딱 뜨면 지목 변경이 나오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목 변경을 위해서 실제 들어간 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사실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지목 변경에 얼마 돈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정부가 정한 무슨 금액으로 그래야 된가? 시가, 표준액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여기서 시가, 표준액은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4번은 세율이네요 세율은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우리 농지 유상으로 취득하면 세율은 천분의 30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천분의 40 세율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지 암기 안 하고는 풀 수가 없네요 이제 5번 5번은 특례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 특례세율 문제를 풀 때는 딱 하나 등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 보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상속을 받아서 집 한 채를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상속을 받으면 이런 경우는 등기는 한다 그랬는가 등기는 안 한다 그랬는가 등기는 한다 등기한다 상속 등기만 하는 거예요 물건값은 물리지 않고 등기만 하니까 등기만, 상속 등기만 이행하면 되니까 등기가 동그라미면 특례세율 몇 프로는 빼고 가면 된가요? 2% 2% 빼니까 그 2%를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2% 빼고 가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6번 임시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시간이 몇 년 넘으면 세금 물어야 됩니다 그러냐면 1년 초과 1년을 초과하면 세금을 물어야 돼요 임시로 사용하는 물건들은 1년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임시 사용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하고 그런가요? 등기는 안 하고 그런가요? 등기는 안 하고 그럼 등기 없네요 등기가 없는 상태니까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면 중과 기준세율 2%도 빼고 그래야 된가 2% 물리고 그래야 된가? 2%만 물리고 그러면 2% 뺀 세율이 아니라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이건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임시는 건물을 임시 사용 건물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 없이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7번 같은 경우는 납세 절차하고 관련됐는데 물건을 취득했을 때 증여로 취득했네요 증여 증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확인할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취득일로부터 틀렸네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8번 8번은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에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네요 그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시가인정액을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를 하게 됐을 때 가산세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물린다 그런가요? 부과 안 한다 그런가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맞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9번 같은 경우는 우리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세금 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등기소에 제출해 놓고 보니까 등기소에서 납부 부족액을 발견해 버렸네요 세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다음 달 며칠까지만 알려주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세요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알려주면 되겠는가? 어디에다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된가요? 돈 받을 당사자에게 그래야 된가요? 받을 당사자에게 받을 당사자에게 어딘가요? 납세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다음 달 10일 보고 그 다음에 꼭 보는 게 납세지라는 거 여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10번은 여기 지금 함정 문제예요 이런 문제 보면 올해 문제 푸실 때 가로 항목이나 단서 항목 꼭 봐주시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공동주택을 개수했어요 우리 아파트 수리했으면 가액이 증가되면 원칙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식합표준에 얼마가 넘지 않으면 9억이 넘지 않으면 9억이 넘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 맞았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가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맞더라도 반드시 가로에 대수선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걸 꼭 보셔야 돼요 대수선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수선은 제외하고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틀렸네요 이렇게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로에 대수선 포함이라고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올해 시험 볼 때는 여러분 가로 항목 같은 거 잘 보셔서 실수를 안 하신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등록 면허세 쪽으로 가보죠 61쪽으로 가네요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실 게 등기를 할 때 우리 등기 할 때 세금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의 원인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등기를 하는가 그 등기 원인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해서 등기를 하게 되시면 물건을 취득이나 취득과 이전에 대한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이건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이렇게 과세를 하면 돼요 그런데 설정과 변경과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과세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등기를 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취득세를 물리려고 했더니 정부가 취득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세금을 안 받고 등기를 해줘야 된가요? 등기를 하면 무조건 세금은 받아야 된가요? 받아야죠. 종이카 받아야죠. 종이카을 받아야 되는데 취득세를 못 받는 대신에 무슨 세로 돌려서 받으면 되고 등록 면허세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등록 면허세로 돌아가더라도 원칙은 무슨 세가 기본이란 이야기인가? 취득세가 기준인데 취득세를 물릴 수 없으니까 등록 면허세로 이렇게 돌려서 물리는 것은 기본이 취득세니까 취득세를 따라서 계산을 하되 단 세금만 무슨 세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인가? 등록 면허세로 돌려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등기의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제 한번 가보죠. 등기의 원인이 다 정리됐으면 등록 면허세를 부과할 때 등기의 원인은 어떤 등기를 하면 등록 면허세를 물려요? 그러면 설정과 변경과 소멸 이거 세 가지.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나 등록을 할 때 이제 세금은 누가 물리는가? 그러면 등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등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그 물건을 무엇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렸던가요? 취득한 사람인데 취득 앞에가 세 글자가 붙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사실상 그러면 사실상 그랬으니까 취득세는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만 그런가요? 안 해도 그런가요? 안 해도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무엇을 해야만 그런가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만 등기나 등록을 해야 등록 면허세를 물리는 거고 등기등록을 안 하면 등록 면허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취득세는 그 사람이 물건을 취득하면 그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원칙은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60일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등록 면허세는 언제까지 그랬는가? 등록하기 전까지 그랬죠. 그럼 취득세에서도 이런 게 있었네요. 물건을 취득해서 법정 신고 기한인 60일 이내에 등기를 먼저 할 생각이면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라 그랬는가? 등기 서류를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여기서 접수하는 날이라는 게 등기하기 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취득세에서도 먼저 등기를 할 생각이면 등기하기 전까지 그 서류를 등기서에 제출하기 전까지 그날까지 신고 납부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등록 면허세도 등기하고 이 말인가 하기 전에 내라는 이야기인가?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본인이 내가 알아서 그런가요? 정부가 알아서 그런가요? 내가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겠습니다. 그럼 취득세도 본인이 알아서 그런가요? 정부가 알아서 그런가요? 본인이 알아서 다 똑같은데 차이가 난 것들만 잘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 어쩔 때는 문제가 서로 비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 차이점들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인제 볼게요. 등록 면허세 등기를 할 때는 어떤 등기를 하면 등록 면허세를 물려요 그랬는 거 보세요. 무슨 등기?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그런가요? 안 해도 그런가요? 하면 등기나 등록을 하면 등기하고 그런가요? 하기 전에 그런가요? 하기 전까지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흐름을 잡았어요.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등록 면허세의 특징을 다시 보는 거죠. 특징을 한번 가보죠. 등록 면허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등록할 때마다요. 그랬네요. 등록할 때마다 등록 면허세를 물리네요. 그럼 이걸 앞에 를 취득서를 살짝 털어봐요. 취득세는 언제 세금을 물어요? 그랬던가? 취득할 때마다. 오, 똑같네. 취득세도 취득할 때마다 등록 면허세도 등록할 때마다 둘이 똑같네. 그러면 전부 개별 과세네요. 등록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등록 면허세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하면 그런가요? 안 해도 그런가요? 하면. 반드시 하면. 등기나 등록을 꼭 이행해야만 등록 면허세를 물립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면 취득세인가요? 안 해도 취득세인가요? 안 해도 취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성립하고 확정을 두 개를 또 여기다 취득세를 먼저 넣어봐요. 취득세 납세무의 성립은 언제 성립이 되고 취득하는 때 취득할 때 성립이 되고 무엇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하면서 이제 등록 면허세는 넣어봐요. 등록 면허세는 언제 성립이 되고 등록할 때 성립이 되고 언제 확정이 되고 신고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이런 걸 잘 익히셔야 돼요. 계속 시험에 이건 출제하니까 성립 확정 이 내용들은 문제 출제할 때 한 줄씩 계속 들어오네요. 취득세도 내가 알아서 신고해야 되니까 취득세도 내가 알아서 신고해야 되니까 내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정부는 나에게 무엇을 추가로 물려버리든가 가산세를 물리죠. 그런데 취득세 신고 안 하면 아예 안 하면 가산세 몇 프로 물려버리고 아예 안 하면 20% 과소 신고하면 10%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40% 물건을 취득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리면 80% 가산세를 물려요.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과소 신고하면 10% 아예 안 하면 20% 사기치다 걸리면 40% 그런데 80%가 없네. 왜 80%가 없는가를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취득세에서 내가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걸 살짝 틀어봐요. 살짝 틀어서 해석을 해봐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이 말은 거 무슨 매각이란 이야기인가?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니까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아먹었으니까 등기가 안 한 상태에서는 등록 면허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오죠. 등기를 해야만 등록 면허세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예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등록 면허세 자체가 안 나오니까 등록 면허세에서는 중가산세가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안 나온다. 왜?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등기가 안 된 상태니까 등록 면허세는 중가산세라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는 둘 다 물납도 안 되고 분할납부도 안 됩니다. 취득세도 물납, 분할납부 안 되고 등록 면허서도 물납도 분할납부도 안 돼요. 자, 면세점. 취득세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세금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50만 원 이하 지금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건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점으로 취득세는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등록 면허세는 없어요. 또 재산세는 그 세금이 얼마가 안 되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는가? 2천 원 미만. 2천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그런 것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여기 소액 징수 면제는 재산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아무리 세금이 적어도 종이값하고 잉크값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 얼마를 지금 받는다고 했는가? 6천 원. 그럼 문제에서 6천 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한다. 6천 원을 징수한다. 한다. 6천 원을 징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특징이 다 끝났어요. 62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그럼 등록이란 그랬어요. 여기서 등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배우는 세금이 취득세를 배우고 있는가요? 등록 면허세를 배우고 있는가요? 그러면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것은 무슨 등기 원인이 무슨 무슨 등기를 해야만 등록 면허세 대상으로 가는 거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 잘 이해했죠? 그러면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 면허세로 물리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하고자 했을 때는 등기의 원인이 취득이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못 물리게 되면 정부가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정부는 이거 등기를 해 줄 때 지금 등기를 해 줄 때 그냥 해 주겠다는 얘인가 그래도 받고 해 주겠다는 얘인가? 받고 아니, 받는데 취득세 물릴 수가 없으니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취득세가 아니라 무슨 세로 바꿔서 물리는 거야? 등록 면허세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면허세로 바뀌었더라도 등록 면허세로 바뀌었더라도 원인이 등록 면허세 대상이다 취득세 대상이다 취득세 대상인 것을 취득세를 못 받으니까 등록 면허세로 바꾼 것뿐이에요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해서 취득세 대상인데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등록 면허세로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물리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취득세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게 있는가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면 취득해서 등록하면 원칙은 무슨 세로 물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물려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취득세니까 취득세로 물려야 되는데 이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내가 내기 싫어서 안 낸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본인들이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우리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그랬더니 취득세 100% 면제예요 이게 취득세 100% 면제예요 그러면 100% 면제니까 등기부도 안 만들어주는 거야 등기부는 만들어줘야 된 거야? 만들어줘야죠 세금 안 받는다 그러면 등기부를 만들려면 종이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종이집을 취득세 못 받는 대신에 무슨 세로 돌려서 받아야 되고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로 돌리더라도 이 물건의 가격은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맞다는 이야기인가 취득시점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원래가 무슨 세니까? 취득세니까 취득세하고 똑같이 계산하되 세금만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두 번째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취득했을 때 연부취득이네요 외국인 물건을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특례세율 취득세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 모든 취득에 대해서 특례세율이었던가요? 연부취득만 특례세율이었던가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요 연부취득은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에서 세금을 물릴 때 취득세에 특례세율을 적용을 했어요 특례세율을 적용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취득세에서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등기를 포함하여 등기를 포함하여 세금 물린 특례였던가요? 등기 뺀 특례세율이었던가요? 등기 뺀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취득세가 과세된 특례세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등기 없이 특례세율을 적용했으니까 등기 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렸는가? 안 물렸는가? 안 물렸죠 이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나서 나중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이 등록을 할 때 등기 할 때 등기 분에 대한 종이값은 등기 분에 대한 종이값은 취득세에서 이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등기 없이요 등기 분 없이 취득세를 물렸으니까 등기하고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에서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물려버렸으니까 이제는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을 할 때는 무슨 세로 돌려서 받겠다? 등록 면허세로 돌려서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이 연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등기 없이 이미 취득세를 물렸으니까 나중에 등기 할 때는 등록 면허세로 돌려서 받겠습니다 이 지문이 니은 번 지문이 올해 아마 유력한 지문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디귿번하고 니을번은 이미 최근에 최근에 3년 동안 이 두 개를 출제했어요 이 두 개를 출제했으니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오려지 니은에 연부 취득에 한한다 이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연부 취득이 아니었을 때는 이걸 적용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꼭 거기 주의할 게 연부 취득에 따른 이 지문을 꼭 기억해 두시라는 거 올해 이 지문을 출제했을 때 많이 찾기 힘드실 거예요 다음 달 8월 모의고사도 취득세에서 특례세를 적용할 때 연부 취득에 따른 연부 취득이 아님 이런 거 잘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이제 디귿번하고 니을번호가 보죠 취득세 재척기간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재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또 취득세 면세죠 50만원도 안 되니까 취득세 물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둘 다 취득세를 물리려고 했더니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네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무슨 새로 돌리라는 얘긴가?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제일 쉬운 건 이 두 개 디귿하고 니을이 제일 쉬운데 제일 쉬운 건 이미 출제해버렸어요 최근에 출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 니은이 남았어요 니은번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니은번이 하나 출제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니은이 지금 살아남았어요 예상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가보죠 풀 수 있겠는가 한번 보죠 1번 문제는 납세의 의무자를 찾는 거예요 납세의 문제 그러면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를 내려면 먼저 등기의 원인을 먼저 보셔야 돼요 등기의 원인이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해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요 그랬는가? 등기 하는 사람 등록을 하는 이 사람에게 등록면허세를 물리겠습니다 등록을 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하는 사람은 그 물건에 실제 주인인가요? 실제 주인은 아니어도 되는가요?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실제 주인이 아니어도 되니까 만약에 명찰에 명찰에 이름이 써져 있으면 그 이름만 보고 물리라 실제 이름 찾아서 물리라는 이야기인가요? 명찰만 보고 그러면 등록을 하는 자를 이름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이걸 명찰과세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명찰이라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좀 고상하지 않죠? 발음이 단어가 좀 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좀 고급스럽게 바꿔볼게요 이런 걸 명의자과세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그냥 명찰과세 그러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 명찰을 차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딱 명찰을 차고 있어요 명찰을 차고 딱 들어오면 처음 저를 뵀을 때는 이 이름이 본명인겠다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본명이 아니네? 그래도 세금 물릴 때는 이름표만 보고 물리는 거예요? 실제 이름을 가지고 물리는 거예요? 이름표만 보고 그게 등록면허세라는 이야기예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에 기록된 그 이름만 보고 세금을 물리는 거지 실제 주인을 찾아서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등록을 하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명의자를 납세금자랍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의자, 등록을 하는 자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록을 해내 어? 요거 이걸 취득해서 등록하면 원칙은 무슨 세인데? 취득세인데 취득세 물릴 수가 없으니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정부가 안 받는다 하겠으니까 무슨 세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 안 된다? 된다 된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물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틀렸네요 세 번째 세 번째는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등기라는 걸 꼭 하면 취득세 물리는가? 등기를 안 해도 물리는가? 안 해도 그러면 안 해도 물리니까 취득세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은 등기 한 날 그래야 된가? 취득 한 날 그래야 된가?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를 물어봤을 때는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물건을 취득하면 등록면허세를 물리는가? 이름을 쓰면 물리는가? 그러면 내가 오늘 물건을 사고 이름을 오늘 바로 쓰겠는가? 안 쓸 수도 있겠는가? 그렇죠 오늘 내가 물건을 사서 5년 뒤에 이름을 쓰면 오늘 가격으로 물린다? 이름 쓸 때 가격으로 물린다 이름 쓸 때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의 이름을 쓰면 그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네 번째 취득세 면세점이다 취득세 면세점이면 취득가액이 50만 원도 안 되면 취득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쇠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습니다 또 취득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무슨 쇠로 돌린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습니다 어? 여기에 이 문제 안에가 딱 빠진 게 수입을 했을 때 무슨 취득으로 수입한 것만 빠져 있는 건? 연부 취득 딱 그것만 빠져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딱 그건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그건데 그것만 빠져 있어요 그렇게 복습을 잘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이제 납세의무자로 가보죠 등록면허세 납세의문자는 지금 계속 설명한 거예요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를 물리려면 등기의 원인이 무슨 무슨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로 원칙이 가는 거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등기 부상해 무엇을 하면 그 사람에게 등록면허세를 물리라는 이야기인가? 등록을 하며 이름을 쓰며 이름을 쓰며 이름을 쓰며 그 사람에게 물리는데 그러면 이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빈칸을 스스로 채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했다 이 말은 지금 돈을 내가 돈을 빌리고 빌리고 내 물건을 그 사람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잡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겠는가요? 이 물건을 잡힌 사람이 세금을 내겠는가요? 잡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잡고 있는 사람을 저당권자 잘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전당포에 가서 내 반지를 전당포에 맡겨놓고 돈을 좀 빌렸으면 내 반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전당포주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전당권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당포 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채권자 돈 받을 사람 돈 받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전당포가 아니라 은행으로 볼게요 내 부동산을 은행에다가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내가 얼마를 받았어 그럼 내 부동산을 잡고 있는 당사자는 내가 잡고 있는가? 은행이 잡고 있는가? 은행이 잡고 있으니까 납세의무자는 은행이 되는가요? 내가 되는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그대로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는 내 전세금을 내가 내 전세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그 집을 잡고 있는 사람은 집 주인이 잡고 있는가요? 세입자가 잡고 있는가요? 세입자가 잡죠 이 세입자를 임차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저당권을 말소했어요 돈 빌리고 말소했다는 이야기는 돈 빌리고 나서 지금 그 돈을 뭐 했다는 이야기가 이미 갚아버렸죠 이미 내가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고 내가 전당포에다 돈을 갖다 주고 나서 내가 잡혔던 반지를 다시 찾아오니까 이제 반지가 내 손에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을 말소해버리면 저당권 설정자 이 설정자라는 이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그 사람이 돈 빌린 사람이니까 채무자 또는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세금을 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지상권자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예요 이제 이 세 개랑 같은 거예요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모두 다 무엇 하려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러면 돈 받으려고 하니까 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내용 안에서 지문 딱 한 줄 나와요 이 안에서 한 줄 나오는데 여기서 한 줄 나오는 거 틀려버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진짜 쉬운 거니까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특이사 하나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미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등기가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인 무효 판결을 받아서 등록이 취소가 되더라도 이미 등기가 된 상태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미 낸 등록 면허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절대 안 돌려줘요 절대 내가 무효가 된다고 해서 이름을 써버리면 이름값, 종이짒, 잉크값은 절대 돌려주지 않아요 한 번 써버렸기 때문에 환급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납세의무자는 끝 이제 칠판만 보세요 책 절대 보면 안 돼요 칠판만 보고 가세요 지상권 설정했을 때 지상권 설정했을 때 납세의무자는 지상권자 경매 신청을 하면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을 했을 때는 채권자 틀렸네 이거 지역권 설정할 때는 지역권자 전세권? 전세권자 이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책에다가 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보고 있고 보고 있고 계속 이 연습을 하세요 이제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데 먼저 이제 먼저 오른쪽 날개 끝에 있는 거예요 제로 오른쪽 날개 끝에 있는 거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되고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시점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에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어요 양가로 2번 이게 이제 쉬운 문제예요 양가로 2번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거 그럼 물건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원칙은 무슨 세였기 때문에 취득세였기 때문에 시점도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해라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라 취득 당시예요 취득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이 바뀌어버렸네 그러면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가격을 이 가격을 다시 평가해서 장부상의 금액을 바꾸면 여기 옛날에는 천원짜리예요 그런데 이번 재평가해서 이거 2천원짜리로 장부를 바꿔놨어 그럼 장부를 바꿔놨으니까 등기하는 시점에서 장부에 2천원으로 기록돼 있으면 이제 변경 전의 가격으로 물린다 변경된 가격으로 물린다 변경된 그럼 등기부상에 수정돼 있으면 그 수정된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자 한 개만 보면 돼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여기를 된을 전이라고 나오니까 변경 전 그러면 아니요 변경된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바뀌어 있으니까 장부상에 바뀌어 있으니까 바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예외로 가보죠 예외 규정에서 저당권 등의 과세표죠 그러면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고 내가 돈을 받으려고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으로 세금을 물리면 돼 그런데 채권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분명히 채권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금액이 표시가 없으면 등록면허서를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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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의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대신 이걸로 바꿔서 이걸 찾아서 이걸로 채권 금액으로 보고 물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지문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금액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채권 금액이 없으면 세금을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리는데 물리는데 어떻게 물려요 그러면 물리는데 어떻게 물려요 그러면 다른 걸 찾아서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걸 찾아서요 그러면 되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혹시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렸어요 그러면 돼요 없다고 없다고 해서 세금을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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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만약에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이빨이 없다고 안 먹는다 먹는다 어떻게 먹는다? 갈아서 먹든지 잇몸으로 먹든지 그럼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물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돼요 이 지문은 그러니까 너무 이 지문에 이 내용을 다 애올라가지 마시고 채권 금액이 없어도 세금은 다른 걸 찾아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빈칸 채우는 거죠 또 연습해 보죠 지상권에 대한 과세 표준은 뭘로 해요 그러면 지상권 그러면 얼른 생각할게요 땅 위에 공중이요 이 공중의 가격을 뭘로 해요 그러면 어? 가격 어떻게 계산한대요? 이 공중을 어떻게 가격을 계산해요? 계산 못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밑에 있는 걸로 합시다 자 이 공중에 있지만 공중 지상이 있지만 지상이 아니라 그 그 뭘로 하겠다? 그 부동산 가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을 대신 갖다가 이걸 대신 갖다 쓰는 거예요 지상권의 가격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가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제 가등기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 임시로 등기하는 것도 그 부동산 가액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담보에 대한 가액 담보 담보라는 것은 담보는 뭐 하려고 담보를 잡고 있는 거야? 돈 받으려고 그럼 받을 수 있는 금액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당권이나 경매 신청이나 감류나 가처분도 이 네 가지도 뭐 하려고 그런가요? 돈 받으려고 그러면 돈 받을 금액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지역권 그러면 민법에서 요역지 승역지 있죠?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는데 뭔가 내가 이득을 보면 세금을 내겠는가? 이득을 제공하면 세금을 내겠는가? 이득을 보면 그러면 이득을 편익을 제공받는 것을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가 한다 그랬는가? 임차인 임차인이 뭐 하려고? 자기 뭐 받으려고? 전세 금액 자기 전세 금액 받으려고 그래서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이제 임차권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임차권을 다 애올라 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통으로 애오지 마시고 임차 그러면 내가 임차 그러면 매월 그 물건에 임차하고 돈 준 거 매월 주는 거 매월 주는 거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된가요? 월 몰라 월 몰라 임차요 월 매월 임차료 매월 임차료 그러면 돼요 월 이렇게만 하면 돼요 뒤에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라면 끝까지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객관식이니까 이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제 건수 수량 건 한 건 두 건 건 건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은 말소 한 번 할 때마다 지목변경 한 번 할 때마다 이거 두 개 그중에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목변경 지목을 변경할 때는 지목을 변경할 때는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를 물리는 거고 취득세를 물리는 거고 변경 등기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를 물리는 거고 등록면허세 설정 변경 소멸은 등록면허세 가액 증가는 취득세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 그러면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다 등기는 빼고 취득세다 등기 빼고 등기 빼니까 무슨 세일로 물리고 중과 기준세일로 물리고 변경 등기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물리는데 등록면허세에서는 변경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만 물리고 6천 원씩 물리겠습니다 이 건당 6천 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과세 표준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과세 표준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쭉 봐보죠 지역권 설정에 대한 과세 표준은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 그러면 뭘로 잡아야 된가요? 여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임차권 그러면 뒤에 무슨 글자만 생각하면 된가요? 월 월 뭔지 몰라도 월인데 없네 틀렸네 지상권 그러면 내 땅 위에 공중 공중이니까 가급 계산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부동산 가액 지료가 아니라 부동산 가액 전세권 그러면 전세 금액 가처분 감유 경매 신청은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재권 금액 용어들만 이것만 자꾸 계속 이름 말을 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막 쓰면서 깜지 쓰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여러 번 말을 하면 빨리 익혀줘요 쓴다 해서 익혀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세율로 가보죠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도 취득세하고 동일하게 표준세율이에요 표준 표준 표준이라는 말은 여기서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이 세율이 고정이다 변한다 표준은 변한다예요 표준은 변한다 그런데 몇 프로예요? 그러면 50% 범위 내에서 변할 수 있어요 50% 그럼 취득세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변한다 50% 등록면허세도 50% 재산세도 50% 다 50%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역사정에 따라서 50%만큼 올렸다 내렸다 했으면 올해만 올렸다 내렸다다 내년에도 올렸다 내렸다다 올해만 그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나오더라도 한 번 더하기 빼기는 그 해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표준세율의 의미는 찾았어요 그럼 이제 세율을 암기해 봐야죠 세율을 암기할 때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이 네 개 이 네 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개 네 개 어려워요 저는 숫자 한 개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딱 한 개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네 개는 해야 되는데 한 개만 선택해 봐라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상속 상속만 하나만 애워놓고 나머지를 풀면 그냥 맞출 확률은 99%예요 0.1%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속만 암기하시면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맞출 확률은 99%예요 거의 다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속만 암기하시면 이제 먼저 취득세의 세율 암기를 먼저 해보죠 취득세 소유권 보존등기는 취득세 원시 취득하고 같은 거예요 취득세에서 원시로 취득하면 세율은? 2.8% 2.8% 이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2% 빼고 남는 거 0.8만 물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했을 때 한해서 등록면허서로 넘어올 때 세율이 바로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유상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때와 농지 이외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을 또 익히셔야 돼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자 됐네요 그럼 이 중에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세율이 중복이 되면 그 중에 낮은 걸 택해라 높은 걸 택해라 높은 거 그럼 유상으로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농지가 아닌 농지가 아닌 건물을 49만 원 주고 샀네 내가 건물 하나를 49만 원 주고 물건을 샀어 그럼 취득세 물린다 못 물린다 왜 못 물리죠 왜 못 물린 거야 면세점이니까 취득세 못 물리니까 물건값 몇 프로는 빼고 2% 빼고 등기값 얼마만 물리면 되고 2%만 물리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상속 상속을 받을 때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게 있었습니다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세율은 2.3 농지가 아니면 2.8 하나의 물건에 두 개가 중복이 됐으니까 더 높은 2.8 그러면 일단 상속을 받아놓고 상속을 받아놓고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네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네 그러면 내가 상속을 받고 내가 몇 년 동안 신고 안 하고 버티면 상속을 받아놓고 취득세 신고를 몇 년을 하지 않고 버티면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무신고했을 때는 몇 년 10년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취득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물건값 2%는 못 물리니까 등기값 몇 프로만 물린다 0.8로만 등록면허세를 물리겠습니다 2% 빼고 등록면허세를 물리겠습니다 자, 이제 증여 증여를 받았을 때 개인이 증여를 받으면 3.5% 비영리단체가 증여를 받으면 2.8% 또 여기도 둘 중에 높은 거 3.5% 그러면 증여를 받았는데 제가 증여를 받고 취득세 신고를 몇 년만 안 하고 버텨버리면 10년 그러면 취득세 2%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증여받고 10년 뒤에 가서 등기하러 가면 2% 빼고 몇 프로만 물리겠다 1.5%만 물립니다 그러면 전부 다 취득세 중에서 몇 프로 빼고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2% 왜? 물건값은 못 받으니까 등기값만 받으니까 이게 네 가지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상속받으면 몇 프로 그러는 거야? 0.8 상속을 받으면 0.8 상속은 0.8 상속은 0.8 계속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것만 기억해 놓고 문제를 딱 봐요 이제 침파만 보세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몇 프로? 틀렸네? 아, 문제가 이렇게 쉽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상속만 알면 상속하고 증여가 다르잖아요 그럼 상속이 0.8이니까 증여가 0.8 나오면 그거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죠?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나가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 내가 암기가 안 되면 상속은 등록면허세 세율이 0.8 상속은 0.8 이것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증여는 0.8이다, 0.8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푸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이제 과세 표준은 이미 정리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가보죠 지상권에 대한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해 저당권? 재권 금액 지역권? 요역지 가해 전세권? 전세 금액 임차권? 월 월 뒤에는 몰라요 월 임대차 금액 경매 신청, 가압료, 가처분은? 재권 금액 가등기 일반적인 경우는 부동산 가해 담보에 대한 가등기는 재권 금액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다 됐네요 그럼 이제 세율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문제 풀 때 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 세율만 보고 풀다가는 틀릴 확률이 70% 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세율만 보고 문제를 풀면 틀릴 확률이 70% 정도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전세권 그러면 세율만 보면 안 돼요 전세권은 앞을 이걸 잘 봐야 돼요 과세 표준을 전세 금액의 0.2 그런데 뭐라고 내버렸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0.2 이렇게 써놨버려요 끝에 0.2를 그대로 주어지고 앞에 과세 표준을 뒤집어버리니까 과세 표준을 꼭 확인하고 세율을 확인하셔야 돼요 상속이 나오면 무조건 상속은 0.8 틀렸네 이거 그다음에 지역권 그러면 과세 표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 그러면 요역지 가액의 0.2 임차권 그러면 월 맞았네 이것만 하면 돼요 뒤에 건 신고 월 맞았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당권 그러면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재권 금액의 0.2 세율은 잘 틀리게 내지 않아요 과세 표준을 뒤집어버리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등록면허세 세율이라고 문제를 내놓고도 과세 표준에서 오답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7번 7번 문제도 문제 풀 때 요령이요 임차권 그러면 뭘 봐야 된 걸? 월 월 오 틀렸네 이거 월적 없네 뭔가 월 있어야 틀렸어요 전세권 그러면 전세 금액의 0.2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재권 금액의 0.2 부동산 등계, 가등기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재권 금액의 0.2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는 취득세 뭐하고 똑같다? 원시 원시인데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거기서 몇 프로 빼고? 2% 빼니까 0.8 0.8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중간세로 가보죠 중간세는 등록면허세 중간세는 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등록면허세 중간세는 따로 읽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이제 과밀이라는 대도시 과밀 억제권력의 중간세는 취득세는 몇 배로 중간세하고? 2배 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중간세를 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꼭 필요한 업종들은 중간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90일 남았으니까 90일 시험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시험 끝나고 제일 먼저 구경 가야 될 때가 어디라 하겠는가? 그렇죠 백화점은 중간세 하면 안 돼요 백화점 가면 사람이 엄청 많아도 중간세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백화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일 날 차분하게 어디를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된가요? 1년 동안 고생했어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병원도 가면 사람 많아 거기도 중간세 안 해 근데 병원 가고 나서 한 달 동안 편하게 집에서 쉬시면 돼요 한 달 동안 편하게 그럼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표 나자마자 이제 사무실 오픈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서 돈 빌리러 가야 되는가? 은행 은행 가도 또 사람이 많아 거기도 중간세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세 군데는 중간세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장에 딱 나오는 순간 아하 내가 시험 끝나고 갈 때 이거 중간세 안 하지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병원, 은행 이 세 가지는 중간세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납세 절차로 어? 납세 절차로 가려고 했더니 한 시간 돼버렸네요 벌써 오 이게 진짜 빠르네요 자 그러면 납세 절차부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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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멘